21일 오전 10시, 석성초등학교 학생들이 정례회가 시작되고 있는 용인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았습니다. 시의원들이 의정을 진행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타인의 다양한 의견에도 진지하게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이고 분명하게 밝히며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구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본회의가 끝난 후에는 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 등을 견학하고 전자표결기를 직접 다뤄보기도 하며 학교에서 배웠던 의회 운영 방식을 피부로 경험해봅니다. 교과서 밖으로 나와 지방의회의 생생한 분위기를 몸소 느껴본 청소년의회 체험.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